이번 배치는 4분의 1 두께를 연습하는 배치입니다. 2분의 1 두께 다음으로 반드시 연습해야 할 두께라고 할 수 있는데 4분의 1 두께의 겨냥법은 무엇일까요? 4분의 1 두께는 무회전으로 칠 경우에 빨간 공으로부터 4분의 1 떨어진 곳을 겨냥해서 치면 4분의 1 두께가 됩니다. 즉 빨간 공의 지름의 반의 반만큼 떨어진 허공을 향해서 겨냥하여 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기의 쉬움으로 두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겨냥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4분의 1 두께 다음으로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